저의 고향마을에 집들이 거의 빈집이 많아가지고요. 지나가기 좀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갈려고 들어와봤어요. 대나무 숲에 양지 바른 곳에 아주 기아 지붕에 빈집이 아까운 빈집이 있네요. 문둘이 그대로 살아있는 집이네. 풍로도 그래. 동백꽃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제가 태어난 고향마을이에요. 여기가. 전라남도 고홍군 동강면 대강리 마을이 이렇게 있고 평온한 그런 마을입니다. 전라남도 잘 Francis 동네가 아늘한게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 그럼 저희는 밥과 싸우지 너만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